안녕하세요. 배토 잉글리시의 하나로 원상입니다. 4강 6번 주제를 한번 같이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보상 위험에 대한 진짜 원인을 답으로 고르는 거라면 1번이 답이 되겠구요. 2번에 가장 흔한 유형들이 되겠죠. 복수형으로 나와있으니까 이 글은 열거 방식이 되겠구나라는 걸 기대하시면서 춤 부상의 가장 흔한 유형들에 관한 글이라면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harmful effects 어떤 해로운 영향들이 되겠죠. repetitive dance practice 연습이라는 의미로 쓰였겠죠. 반복적인 춤 연습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 해로운 영향에 관한 글이라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importance of flexibility training for dancers. 춤을 추는 자들이 flexibility라고 하는 건 유연성이거든요. 근육이 유연해도 flexibility, 사고가 유연해도 flexibility라고 하는데 유연성 훈련의 중요성. 4번이 되겠구요. 5번 misconceptions, 컨셉 자체가 개념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통념, 잘못된 생각이 되겠고 about recovering from injuries, 부상으로부터의 회복에 관한 오해들에 관한 글이라면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2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ould guess, 나는 아마 추측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대절이 나와 있는데요. there are 하면 무엇무엇이 있다. 라고 해석이 되면서 a few dancers, 몇 명의 댄서들이, 무용수들이 있는 것 같다. a few는요, 조금 있는 이라듯이에요. 약간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who,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believe,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믿고 있어요? that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보면 콤마콤마로 문장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콤마가 있고, 여기 콤마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삽입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as는 뭐뭐처럼, 뭐뭐하듯이, 라고 해석이 되는 접속사가 되겠고요. 내가 once, 이때 once는 부사로 한때 이런 뜻이에요. 과거의 한때에 내가 그랬듯이, 라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했듯이, 내가 한때 믿었듯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did가 대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듯이, 라고 해서 앞에 있는 believe라는 동사 있죠? 여기 있었잖아요. 이걸 대신 쓰는 건데, once가 과거의 한때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believed를 대신한 거여서 did라고 쓴 거죠. 내가 한때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현재도 어떤 무용수들은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believe라는 삼형식 동사의 목적어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부상이라고 하는 것은, or cost, 약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부상이라고 하는 결과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오는 거다, 라고 해서 수동태로 쓰인 거고 주로 뭐에 의해서, primarily by accident, 어떤 사고에 의해서 생기는 거다. 그래서 그 사고에 대한 예로 나열해 주는 거죠. 땡땡, slipping, 미끄러진다든지, tripping,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뭐하기, 뭐하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tripping이라고 하는 건 발을 헛뛰는 걸 말하는 거고, running, 그래서 또, or, forgetting, 이렇게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에 부딪히는 거, run into, 라고 하고요. forgetting, 잊어버리는 것, 그래서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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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ing, 이렇게 가는 거고, 삼형식 동사에다가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point your foot at the right instant,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point가 여기서 동사를 쓰였습니다. 그래서 point가 원래 지점이고 뾰족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의 끝을 세운다, 이런 의미가 point or foot이 되는 거죠. 이제 instant는 순간, moment라는 의미로 쓰여서 올바른 순간에 딱 발을, 포인트를 딱 잡아서 이렇게, 뭐죠? 발끝을 세워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inadvertently twisting your ankle, 당신의 이걸 잊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발목을 삐는 거와 같은, inadvertently 라는 건 본의 아니게, 이런 뜻이거든요. 본의 아니게 이제 발목을 이렇게 삐끗하는 거와 같은 그런 부상이 있는데, 그런 건 전부 다 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사고 때문에 그런 거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자기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고, 이게 잘못된 믿음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but, 이라고 뒤집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비더비 구문 나와 있는데요. 더비더비 구문이라 함은, 더 다음에 비교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콤마 찍고, 또 다시 한번 주어동사 나오겠지만, 그 앞에 더비더비, 더 플러스, 비교급이 있는 겁니다. 일단 해석이요. 더 뭐 뭐 하면 할수록 더 어찌하다 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해석법이라기 때문에 어렵고, 원래 비교급 앞에 더를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붙이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구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The longer I've danced, 내가 더 오랫동안 춤을 춰오면 춰올수록, 더 나는 이해해 올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뭘 이해해 왔냐면요. Accent, 사고라고 하는 것은 꽤 흔하다. 뭐, 로서, 이때 as는 전치사거든요. 전치사 as는 자격의 as이기 때문에, 뭐, 로서, 라고 해석합니다. Causes of dance injuries, 춤을 추는데 추다가 겪는 부상의 원인으로서는, 사고, 아까 전에 앞에서 미끄러진다든지, 발을 헛띠는다든지, 뭐, 사람과 물건을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발끝을 세우는 걸 잊어버려서 발끝을 삐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사고는 부상의 원인으로는 별로, 왜요? 좀 흔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The majority of injuries are counts, 역시 나오는데요. The majority, 라고 하는, of, 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대부분의, 다수의, 라는 의미로 바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상들은요, all costs에서 수동태가 됐으니까, 부상이라고 하는 결과는, by, 에 의해서, 이런 원인에 의해서 약이 되어진다, 이게 되는 거고, 약이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예방도 되어지는데, 하늘하고 지금 dash로 삽입하고 있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냐면요, 어떻게 너가 work하는가, at dancing, 그러니까 춤을 추는 데 있어서 너가 어떻게 일하고 있느냐, 여기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춤을 춘다는 얘기죠. 몸을 움직인다, move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춤을 추는 데 있어서 너가 몸을 어떻게 쓰느냐에 의해서, 이 부상이 약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consistently, 어떤 끊임없이, 그리고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너가 춤을 출 때마다, 몸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부상이 생기기도 하고, 부상이 예방되기도 한다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부상의 원인은, 뭐 사고가 아니라, 너가 너의 몸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걸, 이 사람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working incorrectly just once 까지가 문장의 주어라는 얘기가 되시죠. 왜냐하면 usually라는 부사 뒤에, won't hurt 라고 하는 동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동명사 주어가 됩니다. 부정확하게 단 한 번이라도, working, 몸을 움직이는 것은 이게 되죠. 여기서는 몸을 움직인다는 게, 쓴다는 게, moving한다는 의미, dancing이라는 의미 정도로, 이제 다르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한다고, 한 번 한다고 해서 보통은 너를 다치게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의 몸은 꽤 resilient 하거든요. 회복성이 있어서, 그래서 bounce back,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뭐로부터? some amount of abuse. abuse라고 하는 것이, 이제 use잖아요. 근데 이제 a, b가 붙어서, 사용을 좀 많이 하게 하는 거, 약간 이제 우리말로는, 혹사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의 혹사로부터는 bounce back, 뭔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만약에 몸을 움직이는데, 잘못,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면, 그래서 계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동격으로 설명이 돼서, 수업마다, 그 다음에 공연마다, 매일, 매일, 그리고 이제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하고 if절이 여기서 끝나는 거고요. 당신의 몸이든지, 아니면 몸의 일부든지, 결국에는 give out 하게 된다. give out은요, 주워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정지하거나, 뭐 다리에서 힘이 빠지거나, 멈추게 되거나, 뭐 이런 정도의 의미라서, 작동하지 않게 될 것이다. 고장 날 거다. 이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It is simply refuse to function anymore. It is, it is. 라고 하는 것은 your body, 당신의 몸이든, part of it, 일부가 됐든지, 그냥 단지 refuse, 거절할, 거부할 뿐일 거예요. 뭐 하는 것을요, 두부 동사하는 것을요. function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동사죠. 더 이상 기능하는 걸, 거부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글은요, 대부분의 부상의, 진짜 원인을 말하는 글이라고, 볼 수 있겠죠. rear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들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형, 들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의 예시일 뿐이고, 그 다음에 반복적인 이런 연습이 주는, 부정적인 효과가 아니라, 연습의 부상의 원인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flexibility training 얘기한 적 없고, 부상으로부터 회복하는 방법에 관한 글도 아니고, 그에 대한 오해에 관한 글도 아니기 때문에, 1번으로 정리하시겠습니다. 소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